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이거 이거 전기를 좀 큰 걸로 이것도 짜 봐 작은 건 아닌데 큰 건데? 아니 이거 작은 데가 아니야 아닌데 근데 걸리는 건 병기에서 걸리니까 문제지 배관에서는 안 걸리잖아요 지금 병기에서 걸린 거에요 배관에서 걸렸으면 그렇다 치는데 병기에서 걸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막힌 게 주변에서 봤지만 에이 괜찮은 게 mayor 아 고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주민중 falut 경기 불에 érer 방향 에 다 와 고추 배추 마늘 진짠 소금 후추가루 소금 왜 안나오는데도 조금 라인이 나가는게 좀 흐린데 변기 한번 바꿔 봐야 될 것 같애 여기 구멍이 작긴 작어 어쨌든 지금 여기 끝에서 버티고 안나와 편히 뻔하더니 쉽지는 않을 것 같애 구멍이 나있어가지고 어떡하지 큰게 붙여가지고 지금 안떨어져 여기가 큰게 붙여서 어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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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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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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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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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안나와요. 아무리 당겨도 보시면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해요. 하나가 따르면 짜증나게 나오는데 안나와요. 이것 때문에 물이 안나와요. 네. 이게 지금 걸려가지고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왠만한데 이게 꽉 막혀야 오히려 얘도 압력이 걸려가지고 당기는데 구멍은 열려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길잖아요 뜯어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당기지 못하네. 계속 당겨가지고 안나와서 그러지. 그래서 저도 계속 당긴거에요. 계속. 계속 당겨 보는데 그래도 안나와서 하나가 안나와요. 하나가 안나와요. 방법은 안 뜯으려면 제가 갈아지려나 모르겠네. 그냥 변개 뜯어야돼요. 계속 당겨 보는데 잠시 안나와요. 그냥 변개 뜯어야돼요. 예. 지금 나가는 배관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가 안 뜯고 여기 바닥에 있어요 웬만하면 안 뜯고 하려고 했고 여기 딱 걸려있어서 물은 빠지는데 나중에 변을 보시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거에요 어떻게 안되네요 뜯을게요 변기를 뜯느냐 변기를 뜯느냐 아니면 샤프털 털어버리느냐 샤프털 털어버려 샤프털 털어버려 사실 최종적으로 안되면 뜯으려고 하는데 어제 변비도 털었거든요 샤프털 털어버려야죠 샤프털 털어버려야죠 일단은 최종적으로 변기 안 뜯고 한번 털어보고 그렇게 하나도 비용 7만원 나오게 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안되면 그때는 뜯는거에요 알겠죠 어머니 제발 샤프털 털어버려 Ang 샤프털 파義 샤프털 팽이버섯 팽이버섯 월드셀버를 칼에 넣어줍니다 파다 파가 파 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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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